지금 착각자가 가고 있는데 헤이리 소녀 헤이리 처녀 소양강천에서 일단 살짝 한꺼번에 벗겨온 느낌이 있나요? 뭐 그런건 아니구요 이게 이제 원래 설명을 또 드리자면 설명충이란 말도 있던데요 요들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은 아니잖아요 요들의 그런 바이브레이션과 훅이라고 해야되죠 거그 부분에 약간 에이리 하는데 에이리를 가만히 바꿔보면 헤이리 요게 되더라구요 아 그렇다면 파주 헤이리로 가자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자연스럽게 뭐 광안리 잘 안 이어지는데 헤이리 딱 맞잖아요 교문리 이상해요 헤이리는 괜찮네요 교문리는 구리 아닙니까? 네 어쨌든 어쨌든 헤이리는 파주 생각난데요 의식의 흐름대로 하는 방송이니까 자 오늘 잔뜩 준비해왔습니다 뭡니까? 약간 망사 느낌이라서 제가 이제 이렇습니다 그냥 이 모자를 안 쓰면은 개그맨 박성호이고 네 이 또 모자를 장착하게 되면 가수 박성호고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가수 박성호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안 가져와가지고 지금 PD님께서 급히 이제 제 차에서 가져오셨는데 아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걸 못 써가지고 아까는 개그맨 박성호였고 지금부터는 엄연히 가수입니다 그 요즘 유행하는 부캐 부캐릭터 부캐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가 부캐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음 그렇죠 부캐 원조죠 그러네요 갸루상 갸루상 화가 난다 여성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선생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오빠 만세 내가 어디까지 얘기해야 돼 진짜 사실 참 좋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 제가 그 좋아하던 개그맨들이 사실은 자꾸 겸업을 합니다 제 그 안어봉씨도 너무 좋아했거든요 오 우리 상태 후배입니까 후배죠 그리고 지금 영화감독으로 그러게요 아주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게요 한두 편도 아니고 극상 개봉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깐요 아주 제가 활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가수 박성호의 노래입니다 헤이리 헤이리 처녀 라이브로 듣고 있는데 우리 본러들을 한번 구경해보세요 이거는 마이클 잭슨 87년 정도 모습 같기도 하고요 이야 조금 양 예리하시네요 혹시 음악적 조회가 깊으시구나 제가 음악적 조회가 최소한 18피트 정도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상당히 깊은 피죠 자 우리 헤이리 처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레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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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